노래에 고석우님 가능한 파트가 안 보인다고요? 참고로 고세구님의 노래 실력 이세돌 멤버들 중 최악 최악 여러분들 한 가지 비밀 알려드려요? 자 이거가 이제 사나님이 가이드 보컬 한 건데 여기까지 사나님이고 이 뒤로 가이드 보컬이 바뀝니다 이게 고세구님 목소리입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갑자기 목소리 바뀌죠? 고세구님이에요 긴가? 다들 아이네님 릴파님께서 메인보컬이 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메인보컬은 나다 다 고세구다 나 역시 메인보컬을 노리고 있다 어떠냐? 긴장되냐? 레일파 아이네 자 어떠냐? 긴장되냐? 리파 아이레! 아 개 귀엽네 근데 생운이 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애써 자고 애써 자고 아 너무 귀엽겠다 아 너무 귀엽겠다 고릴네 메보라인 특별히 조금은 양보하겠습니다 킹아 조금은 양보 언니들한테 양보 아 재밌네 아 재밌따 릴바님 릴바님 빨리 릴바님 빨리 닳아 릴바님 빨리 닳아 아 배 아파 아니 난 왜 이렇게 귀엽지 세 글씨가? 난 안 열봤는데 그냥 아 너무 귀여워 아 어떻게 귀엽지? 말하는 것도 그냥 아 똑똑해가지고 그냥 귀여워 그때 그 친구 보는 거 같아 내가 맥날 알바했을 때 꼬맹이 친구한테 현상 양수증 필요해? 그러니까 해주세요? 하면서 번호 딱딱딱딱 찍고 감사합니다 하고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보는 거 같아 너무 귀여워 똑똑하고 어 잘하고 그냥 귀여워 그 친구 계속 보는 거 같아 귀여워 니 에르몬 너가 아르나라 나 세구님이 더 웃겨 나 왜 세구님 영상만 보면 너무 웃기지? 나 그냥 세구님 캐릭터 저 X자만 나와도 그냥 배가 뒤집어질라 그래 이것도 백신 부작용인가? 세구님 많이 놀려놔야지 고세구 바보 고세구 멍청이 혜선 멀미잘 귀여워 언니가 귀여워? 네 헛 됐어 애기라마 구경할까? 겁나 하찮아 겁나 귀여워 뭐가 야해 니 머리가 제일 야해 정신 차려 얘 건반지게 다리를 떨고 그러니? 뭐야 내가 떨갈따한데 아저씨 뭔데 참견이세요? 진짜 씨 요즘 아저씨들 진짜 어이가 없네 다리 지났어 아우 아우 지났어 감람 고등학교 또 봐야지 재밌다 조심성 없는 똥 깡아지로군 버거님 말투 척 똑같죠? 저 잘 따라하죠 역시 우리 똥 깡아지는 식빵 따위보단 신뢰버거가 더 멋이 깽이한걸 아 보셨어요 리스폰? 아 잠깐만 어 뭐야 곤도 왜요? 오오 깜짝이야 이거 뭐예요 에잇 에잇 쇼 쇼 장착입니다 장착입니다 돌리시는 건가요? 너무 귀엽지 않나요? 배구님 이 작은 주먹을 보세요 똑같이요? 우와 할아버지가 선녀 딸한테 용돈 주는 거 같아요 기억나 어쩌만 어 주루루 화보집 사라졌다 누가 훔쳐감 주루루 화보집 어떤 변태가 훔쳐갔지? 모르니까 아까 렌트님이 가방 속에 넣었던데요? 역겨워 안 펴줘 역겨워 역겨워 왜 안 나와? 왜 이렇게 해보고 있어? 딱딱 붙어봐 따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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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버거님 따붕을 하는데 혀를 내미세요? 아 그니까 지금 아직 수술 중이어서 야한 사람 야한 사람 혀 내미는 게 왜 야하죠? 맞아요 르르 님이 이상해요 혀 내미는 게 왜 야해요? 무슨 상상 하신 거예요? 네? 혀 내미는 내롱이 왜 야하죠? 내롱이 야한가요? 네 그래요 순수한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저처럼 저런 걸 좋아할 수도 있지만은 아유 우리 세곤님 스타킹에 빵꾸나도록 걸었나보네 아이고매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세곤님 스타킹 빵꾸났어 아이고 어쩌다가 이래 이래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 빵꾸나도록 지났어요 아이고 하 그니까요 이 아이돌을 위해 후원을 해주세요 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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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세곤님이 양말 살 돈 더 없으실 줄 아십니까? 여러분 맛있는 거나 사주세요 하하하하 어 좋습니다 하하하하 예 하하하하 예 아 좋다 예 아 좋다 예 그녀의 노래소리를 따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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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바라 바라 팔아 주이다 야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도망가져 하ility 하하하 하핳 그이 하하 그이 그래서 money 너무 너무 기대된다. 은행도 좀 키워두세요 선생님. 귀여워. 박씨, 보라니, 고양이, 렌트게뉴 님, 두둘기, 감사합니다. 킹하! 어 뭐야 진짜네 여기 이렇게 땀 흘리고 있네? 뭐요? 어찌라고요? 제 맘인데 뭐 어찌라고요? 그니까 자꾸 저한테 자꾸 관심 표출해요. 에이, 주풍만으로 한다. 에이, 무서워 이러면서 에이, 주풍만으로 나 뜯어버려 이러는 약간 그 초등학생처럼 저한테 자꾸 관심 표하곤 하거든요? 근데 진짜 약간 피곤해요. 고백으로 혼내주신다고요? 무서워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렌트 님. 저 부끄러워서 못 다녀요. 진짜 고백하지 말아주세요. 진짜 너무 무서워. 아니 근데 방송 천재야 고세호 님. 칭찬! 방송 천재고 감사합니다. 약간 나랑 닮은 부분도 좀 있어. 아아아악! 방송 천재야. 헉! 방송하겠습니다. 뭐지? 응 없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